인공지능, 빅데이터, 사물인터넷 등 과학기술이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줄 것입니다.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회로 인식하는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. 특히 창의력과 다양성이 요구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다양한 인력을 보루 양성하여 활용한다면 과학기술이 강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한 발 더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.